오케이 사후어 민준이 상관없구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뭔 소리 나나요 어? 그렇지 그래서 CH는 I는 I L은 L D는 D 차일드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SHINE SHINE 뭐라고 SHINE 그렇지 SH는 SH I는 I N은 E는 소리 안나는 대신에 I가 I 소리 I가 가진 색 아이돌이 중에서 I OK SHINE SHINE 뭐라고요 SHINE 자 이 친구는 I 다시 I O 5 3 2 2 2 1 2 3 이렇게 오케이 정확하게 다시한번 못들어 줘 F 소리 어떻게 되려고 그랬어 이미 윈디가 아래 입술을 스쳐야 된다 겠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구요 FINE 오케이 이 친구는 다행히 잘생길 바라 잘생길 바라 잘생길 바라 잘생길 바라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가 됐을까요? 생각해보세요 맞던 틀이든 읽어보세요 기대가세요 맞든 틀리든 소리내어 보세요 손가락 그거는 왜 또 그랬어? 손 다쳤어요 또 어디서 다쳤어? 집에가 문을 다쳤어요 여기 문 찐거 괜찮았어? 뼈로 다쳤어? 힙스 해야지 그러면 힙스 하자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맞던 틀이든 힙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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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이 친구는? 뭐라고? 라이언 그래서 I는 무슨 소리 냈어요? O는 O 그럼 라이온이야? O 라이온 O가 무슨 소리 O 됐죠 힘 빠져서 I가 힘 센 소리 I 냈으니까 O는 힘 빠져서 O 됐네요 그럼 그렇지 사이트 잘했습니다 시험 치세요 안녕히 가세요